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염자가 가장 많은 하우스! 자, 염자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맞습니다. 염자 농사를 끝내주게 잘 짓는 제가 구독자님께 이렇게 많은 염자를 보유하고 소개하게 되었고 오늘은 염자하고 조금 다른 아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9점쯤에 흑진주라고 소개를 종자떠리에서 6천원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종자에서 선별을 해서 키운 아이. 그러니까 지난번 6천원짜리 종자는 정말 좋은 종자였어요. 이름은 파노라마이고 왜 파노라마라고 지었냐면 이 한 포트에 모든 색상이 다 있고 금, 생얼은 기본이에요. 아유, 세상에. 나는 이거 사장님이 기가 막힌 거 있다고 보여달래서 흔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코가 막히게 멋지네. 포트는 15cm 포트이지만 이 한 얼굴에 보라, 금, 생얼, 보라 중에도 진보라, 녹금 다 있어요. 근데 얼굴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작품인 아이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독자님 이거 구경만 하시고 하나도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갖고 굳혀봤으면 좋겠어요.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가격은 12만원짜리 10만원입니다. 세상, 이런 거죠. 제가 이 아이를 소개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소개를 하냐면 키핑장에 계신 분, 옥상에 계신 분, 혹은 베란다에 다육생활을 하시는 분, 또 빌라, 노지, 주택, 세상에 나 혼자만 갖고 있는 아이는 바로 파노라마예요. 왜냐하면 두 개를 주문하셔도 같지 않습니다. 다섯 개를 주문하셔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단 한 포트에 진보라, 연보라, 녹, 금 모두 다 짬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6천원짜리 종자를 정말로 좋은 아이를 6천원에 원가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매하신 분들 이런 대품으로 키워보시길 바래요. 이름은 다를 수 있으나 그 품종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키운 아이. 파노라마이고 가격은 12만원 짝대기하고 가격은 10만원에 드려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멋지고 포스나는 아이, 정말 꿈에 그리던 아이인데 1년 중에 내가 쭉, 오늘 우리 아기들이 다 왔다 갔어요. 아들, 딸, 손주, 손녀 다 왔다 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봉투 주고 가더라고요. 이런 날 하나 사야지. 이렇게 특별하고 좋은 아이를 구매해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혀요. 아마 받으시면 다육이가 이런 아이가 있나라는 싶을 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소개했던 구독자님들이 흥하셨던 아이. 몰게인, 쌩얼인데 기가 막힙니다. 몰게인, 쌩얼인데 기가 막힙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요. 딱 있어요. 자, 몰게인인데 그 저기 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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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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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몰게인인데 이렇게 예쁜 아이. 자, 3만원인데 수량이 끝이 없어요. 수량이 없어요. 자, 정말 예뻐요. 몰게인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미국 레드마리아. 늘 영상에 소개할 때마다도 구독자님들 정말 좋아. 이야, 이 아이가 얼마예요? 20cm가 15만원짜리 8만원, 진짜? 아우, 세상에. 진짜 예쁘다. 조금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덜 난 아이도 있고 똑같이 20cm여도 조금 크기가 작은 아이도 있고 너도 예쁘냐? 나도 예쁘다. 아이고, 세상에. 자, 이 아이는 20cm, 아까 그 파노라마는 15cm 포트에 있습니다. 미국 레드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세상에. 이쁘다, 이쁘다. 15만원짜리 8만원에 소개합니다. 얘만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뭐 여기를 첫 영상 갈 거 그랬어요? 아이고, 세상에. 구독자님 첫 영상 아니면 안 봐? 건너뛰기 하다가 끝나버려? 자, 아유, 세상에. 미국 레드마리아 8만원이에요. 자, 어떻게요? 내가, 맞아요. 사지 못하면 후회하죠. 아유, 그때 살 걸. 더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이렇게 대품은 없어서 못 사요. 물론 포트가 작은 아이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제가 미국 레드마리아 지난번 만원에 소개했던 아이는 이 모주에서 다 뗐던 아이. 아, 이 모주 말고 저기 대품. 큰 대품에서. 아유, 물이 고팠냐. 화이트 그리니까 시원찮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와 마리아. 가격은 같습니다. 이와 마리아이고, 자, 10만원짜리 8만원. 진짜. 이 17cm 포트예요. 기가 막히죠? 예, 괜찮죠? 끝내주죠?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엄청 괜찮은. 그리고 이제 아, 지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마린. 마린 철화가 이렇게 멋있어요. 포스 납니다. 마린 철화. 그죠? 이 17cm 포트는 6만원이고, 그리고 이렇게 15cm 포트는 4만원이에요. 설화생을 다 섞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얘네들은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파비앙 로즈. 진짜 멋지죠? 파비앙 철화. 10만원이에요. 어머, 야는 왜 짝대기가 없대요? 자, 파비앙 철화이고,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아따. 아직은 덜 묵어서 색깔이 연두연두 하죠? 기가 막... 아이고, 나는 이 파노라마 진짜. 오늘은 파노라마 구경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색감이 예술입니다. 아, 그래요? 구경만 해요. 그러면 구경만 하시게요. 자, 그 다음에 색감이 예술인 아이. 혹시 레드... 레드와인이 바로 이런 색감이에요. 구독자님은 완전히 레드와인 녹색으로 사잖아요. 이게 레드와인이에요. 자, 레드와인 철화는 10만원이에요.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자, 레드와인 철화이고, 가격은 10만원. 언제 들어왔냐면, 20년에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20년. 자, 하나 있습니다. 생을 섞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은 연두연도 하죠? 자, 10만원짜리 소개했고. 자, 그 다음에 아도니스. 저희 3만원짜리 소개할게요. 자, 짠짠짠짠짠짠짠. 기가 막히죠? 8만원짜리. 자, 그러면 아도니스 3만원짜리 있는 매대를 제가 이동합니다. 꽃대를 이렇게 길게 꺾어서 마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을 대서 쑥 빼줬을 때 그때 빼시면 돼요. 꽃대를 굳이 힘들게 빼시지 마세요. 아이고, 여기가 3만원 맞죠? 아도니스. 어머, 불 켤 불은 또 안 켰죠. 자, 아도니스 3만원. 기가 막히죠? 아도니스 3만원. 아이고, 자, 10만원짜리야. 한번 보세요, 비교. 그럼 10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렇게 크기를 갖다 들이댕게 똑같다고요? 아이고, 누가 똑같은 걸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자, 아도니스 3만원인데요. 제가 물을 조금 줘서 기가 막히게 다. 어떻게 해요? 어머, 진짜 멋지다. 이런 애기가 어디서 왔경? 지난번에 아리랑. 응, 아리랑. 아리랑하고 또 다른 느낌이죠? 예, 쟤는 에본이고 얘는 마리아과. 자, 아도니스 기가 막히죠? 어머, 여기 왜 불을 왜 안 켰대요? 자, 이렇게 이게 다 아도니스 밭이에요. 자고 있는 거 달라고요? 그럼요, 드리죠. 자고 있는 거 달라고요? 그럼요, 드립니다. 어머, 더 큰 거 달라고요? 드립니다, 드립니다. 아유, 야는 진짜 3만원짜리가 이렇게 크다냐.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아이 소개하려고 왔어요. 테트라. 테트라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었어요. 세상에, 그 아이 이렇게 컸습니다. 테트라. 가격 15,000원. 끝내주죠,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스타버스 금을 맞아요, 얼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크기야. 아이고, 얘네 진짜 큰 포트를 다 가야 쓰겄네. 자, 스타버스 금이요. 이보다 훨씬 작았던 아이들 뭐 20만원, 3만원 이렇게 지금은 뭐, 그죠? 스타버스 금이고 얼마예요? 3만원. 아유, 멋집니다. 끝내줍니다. 스타버스 금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품어서 저처럼 3호판을 만들어서 맞아요, 늘려보시기 바래요. 스타버스 금은 늘릴만 합니다. 예뻐서 늘릴만 합니다. 가격대는 최대한의 종작값은 뺄 수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타미리스 소개했던 그 매대에 있었는데 킹캐슬이요. 세상에, 오늘은 무슨 날이냐. 세상에, 이게 참 킹캐슬 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보는 15cm 포트는 3만원이고 17cm 포트는 5만원이에요. 크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킹캐슬이요? 제가 킹캐슬 소개할 때마다 늘 어떤 마음이에요? 까멜레온 같다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자마 형광옐로, 형광살구, 형광노랑, 형광오렌지가 공존하면서 색깔이 변하는 아이 자, 킹캐슬은 3만원 정말 이뻐요. 제가 다른 창도 그런데 이 킹캐슬은 유난히 정말 많이 늘렸어요. 아까 마린도 많이 늘렸지만 이 킹캐슬도 참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15cm 포트는 3만원입니다. 3만원. 아유, 얘도 이쁘네. 우리 언제 한번 저기 다이아몬드 베라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베라 특집 갈 예정이에요. 아유, 스타버스 금.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이어서 갈까요? 어, 여기. 그, 오늘도 손님 이제 매장에 방문하신 구독자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 이쁘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사지 말고 5천원짜리 사서 군생 만들어봐 이랬어요. 제가 5천원짜리를 만든 군생. 이 아이 레드벨이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기다리면 이 정도 나옵니다. 기다리면 나오네. 자, 레드벨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대품들로 주로 소개를 하냐면 구독자님들 이렇게 멋진 서인경 화분을 쉽게 하면 되죠. 어, 맞아요. 1년 중에 내가 대품을 기웃기웃하고 대품을 구경할 때가 딱 이만때. 맞아요. 5월달, 12월달 두 번이더라고요. 저희가 아이고, 이봐 레드벨이 기가 막히잖아요. 5만원, 5만원. 아유, 진짜. 자, 그리고 진짜 멋진 아이 코데로이 소개합니다. 제가 코데로이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때 들여왔던 이게 유럽에서 들어왔던 종자인데 두 개 있었는데 하나를 작파해서 늘렸던 아이 코데로이 이게 17cm예요. 오, 6만원이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닥 맞아요. 제가 공들인 거에 비해서 아이고, 세상에 쑥쑥이가 이렇게 좋더니 구독자님들이 이제 다 얘기합니다. 아니, 왜 쑥쑥이에다만 심으면 아기들이 몸살도 안 하고 다들 어머,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지. 자, 다육이를 키우면서 잘 안 되시는 분 저한테 구매 안 하셨어도 잘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길은 있어요. 왜 자꾸 안 되는 길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데로이는 6만원이에요. 어떻게 대품으로 키워봐요? 아이고, 세상에. 아따, 립스틱하고 또 약간 다른 이미지예요. 나도 립스틱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다 있습니다. 자, 아, 오렌지에일 얼마나 예뻐요? 기가 막히게 아이고, 3만원이요. 포트는 15cm 정도 되는데요. 예, 농사용 15cm 포트예요. 농사용. 기가 막히죠? 오렌지에일 3만원. 자, 오렌지에일 3만원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갈까요? 마제스타 5만원짜리 4만원인데 마제스타 철화라고 소개하죠. 이렇게 손톱이 최고로 예쁜 아이. 손톱이 정말로 매력적인 아이. 마제스타 5만원짜리가 4만원입니다. 마제스타. 자, 그 다음에 이 레드다이아몬드는 구독자님들이 안 사는 사람 있어요? 레드다이아몬드는 안 산 사람 없어요. 구경하는 사람은 많아도 안 산 사람 없어요. 레드다이아몬드 3만원인데요. 묵혀보시길 바래요. 기가 막힙니다. 레드다이아몬드 묵혀보시길 바래요.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마제스타 철화인데 어이구 10만원짜리가 8만원 아따 손톱 봐 예술적인 저는 이 손톱이 정말 이뻐요. 그죠? 아, 무슨 원통형이야. 원통형 아니구만 다 풀렸구만 아이고 참 10만원짜리 짝대기에서 8만원 마제스타 철화입니다. 철화 중에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하나 소개하고 자, 춥수군생 4만원짜리 3만 5천원 다양한 아이들이 참 많죠.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춥수군생까지 아, 다이아몬드 베라가 여기 있네. 소개 어머 세상에 춥수군생 4만원짜리 3만 5천원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 베라가 왜 얘가 다이아몬드 베라냐고요. 맞습니다. 이런 아이인데 제가 키우려고 지금 분을 조금 키웠더니 빨강 색깔이 다 빠졌죠. 자, 다이아몬드 베라 맞습니다. 요 아이는 20만원이고 요 아이는 6만원이고 음 다이아몬드 베라 여기 6만원짜리 여기도 이런 색감이 구독자님들이 기억이 난다고요? 요 아이 요 아이도 다이아몬드 베라 맞습니다. 6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베라 6만원이에요. 음 아메스트로하고 틀리죠? 누가 자꾸 그렇게 말해 어머 아메스트로 아니야? 아이고 아메스트로하고 비교 비교분석 갑니다. 자, 다이아몬드 베라는 지금은 단가가 워낙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 베라 25만원짜리 지금 20만원이요. 다이아몬드 베라 이고 25만원짜리 20만원 기가 막힙니다. 저도 장소가 허락한다면 물건은 더는 받지 않고 이런 아이들을 뽀스나게 다 분갈이 해서 박물관 다육이 박물관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파는 거 당연히 안 팔고 싶죠. 자, 다이아몬드 베라 자, 이렇게 소개했죠? 아유, 세상에 그리고 제가 여기 잠깐 클라크 얼마나 이쁘냐면요. 클라크 8,000원인데 묵혀보세요. 묵혀보세요. 아유, 세상에 이뻐라 끝내주게 멋집니다. 이 파이어필라 묵둥 저희 색깔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애기가 들어왔어요. 아유, 세상에 묵혀야지. 군생 묵둥이고 가격은 2만원. 파이어필라 지난번 소개한 적 있죠? 그 레드티아라 매대에서 끝내줍니다. 아, 푸시키 12,000원이요? 아이고, 3만원짜리만 있는지 알았더니 12,000원짜리 아직 있습니다. 푸시키 얘는 12,000원이에요. 푸시키 그리고 제가 오늘 매장의 구독자님이 이 토리멘사를 구매하셔요. 이거 하나로 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크기 비교하셔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8,000원 하나 가지고 이런 이렇게 식재해서 멋진 아이로 만들어보시길 바라요. 토리멘사 가격은 만원짜리 짝대기에서 8,000원 이쁘죠? 끝내주죠? 1년 12달 이 색깔이고 조금 빛이 덜들면 빛이 덜들면 색깔이 조금 빠지는 듯 하잖아요. 근데 다시 빛으로 오면 이런 색감이 다시 제가 이렇게 늘어뜨리기도 합니다. 늘어뜨리기도 하고 잘라서 이렇게 뭉퉁하게 군생으로 멋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줄리아나 소개했었는데 6,000원짜리 이렇게 물들여 보시길 바라고 얘는 만원 줄리아나 만원이고 얘는 수연군생 12,000원 어메 싸다 싸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도리메샤를 마지막으로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해가시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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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섯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휴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1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흑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배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흑입니다. 창흑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 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보를 복토로 씁니다.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 매서 오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 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 제 먹고 칼슘 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모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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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 4 3 5 5 6 5 10